브라더스 왜이샤마 왜요? 타이강숭이 워선치 이거 항해에서 만들어야 될 거 같아 봐봐 왜이샤마 왜요? 타이강 타이강? 타이강숭이 이건 어두워 이건 어두워 너무 어두워 타이강숭이 진짜 잘한다 함 봐봐 자옹이야 선생님 봤습니다 라오스 연락주세요 안녕 오늘 연습이 일찍 끝났는데 집에만 이렇게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근데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 근데 지금 비가 또 안와 그래서 내가 실내 어디 갈 수 있을까 찾아봤거든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놀거리도 많고 또 시원하고 뭔가 쇼핑할 것도 많고 진짜 좋은 거 같아 한번 가볼까? 아니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다 무슨 다 라쿠텐이야 아 일찍 가르침다 아 일찍 가르침다 아 일찍 가르침다 워스 타이강숭이 랄라뚜이 민고 샹스마 샹스마 워선치 상환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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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잘려 스터레스 부리는데 이게 진짜 잘 돼있어 뭔가 나는 그런 한국 스크린 야구장 생각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속도별로 다 정해져있고 속도별로 복도 달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초보자니까 제일 쉬운 것만 봐봐 해볼게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4년차잖아 시어리 너 4년 동안 봤는데 아주 잘할 것 같아 나 원래 시어리 다 잘해 나 진짜 잘한다 한번 봐봐 쬐피아 쬐피아 죽이겠어 쬐피아 어? 맞어? 진짜 이게 좀 뭔지 알겠어. 이번에 진짜 야구공을 하는데 야구공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. 보세요. 아 나 이거 진짜 잘 맞다. 아 나 우리 주시옵소서. 아 나 나 우리 주시옵소서. 아 나 나 나 우리 주시옵소서. 아 나 나 나 나 우리 주시옵소서. 보여줄게, 나 원래 던지는 거 더 잘해. 못 믿어? 한번 봐봐. 맞지? 네. 네. 오늘 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. 나 그냥 치어리더 해야 될 거 같아. 워슨 다행이란 알라드의 민고. 알려주실 분, 선생님 샀습니다. 라오스, 연락 주세요. 나 너무 재밌었는데, 진짜 재밌고 기분 딱 좋았거든? 근데 기분 나쁜 게 딱 하나 생겼어. 봐봐. 후방. 유리라인은. 브라더스. 웨이샤마 웨이오 타이강쇽이? 워슨치. 이거 항의해서 만들어야 될 거 같아. 봐봐. 웨이샤마 웨이오 타이강. 타이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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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칵은 웨이오. 이 meantime은 웨이오. 이거 제 년이야. 미국의 년이야. 赤이그리고. 예. 제 나이잉. 하는 거 같아. 안 마요. 어떻게. 안 마요. 안 마요. 왜 퍼펙Is. 뭐라? 다 봤어. 다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